세계 사용자 수 1위, 글로벌 IT 벤처기업 CEO 정세주 가업을 잇기 위해 의대에 지원했지만 불합격 이후 다른 대학에 들어간 그는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10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1억 정도를 매출을 내고요 그래서 잠시 자만에 빠져있던 와중에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말기암 상태인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를 잃은 그는 주저없이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인생을 리더할 수 있는 환경의 노조이다 보니까 뉴욕을 간 겁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뉴욕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는 세계가 주목하는 IT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제가 모르고 있었던 저의 영역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계속 찾아 나가고 있어요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는 글로벌 벤처인 정세주 씨를 소개합니다 잘생긴 남성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길거리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보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마트폰에 고정이 되다시피 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더 편리해지는 건 틀림없는데 오늘은 이제 그 개발 그 얘기보다도 이제 오늘 사실은 살아오신 얘기인데 어떤 얘기를 오늘 들려주실 건가요? 제가 20살 때 사업을 시작해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마다 힘들 때가 많아서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을 때가 많았었는데 그때 저를 지켜주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그래요 정말 좋은 시간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강연 주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멀리 나는 법을 배워라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나요? 저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좋은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자 멀리 나는 법을 배워라 우리 다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앞서 나가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서른세세 정세주입니다 저는 지금 사업가지만 저희 집안은 사업가는 아닙니다 저희 집은 전라난도 여수에 병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업으로 가게를 크게 일으키신 다음에 여수 사회에 이바지하시기 위해서 종합병원을 지으셨는데요 그 병원을 저희 아버지 친남매 남자 네 분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의사가 되시고 저희 고모님은 약사가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족 문화 자체가 상당히 의학적으로 의료계 쪽으로 연결된 게 많았었는데요 가령 명절 때나 제사 때 보면 의료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워낙 큰 집안이다 보니까 사촌 형들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약속이나 하는 것처럼 다 의대를 잘 진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들이 대학교를 진학하고 나면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초대를 받는 거죠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의학 영화에 나오는 이런 장면이 이 집에서 이루어지니 얼마 전에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는 저도 공부를 잘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촌 형들이 대학교를 정말 쉽게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닌 걸 제가 중학교 2학기 때부터 알게 된 것 같아요 차츰 차츰 열등감이 생기더라고요 성적에 맞춰서 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우리 집안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꿈을 꿨던 의사 선생님의 길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저는 공대생이 된 거죠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도 있겠습니다만 방향을 잃은 것에 대한 굉장한 방황이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 취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음악을 많이 좋아하던 시절에는 팝송이 대세였습니다 지금처럼 K-POP이라든지 국내 음반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희귀한 음반을 찾기 위해서 방과 후에 지하철 타고 한 시간 반에 걸려서 되게 유명한 소위 음반상을 가게 됐어요 배짱 장사를 하더군요 제가 이거 있습니까? 없어 다음에 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너무 화가 났죠 그 순간 분명해졌어요 아 이건 내가 해야겠더라 싶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청으로 가서 바로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 다음에 사업 등록하고 나서 희귀한 음반 전문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많았는지 제가 350만 원으로 창업을 했는데 한 6개월째 매출 1억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너무 바빠지고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일이 아니었어요 저에겐 즐기는 거죠 그렇게 저만의 속도에 제가 열심히 살고 있을 적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셨죠 요소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아버지를 오랜만에 만났죠 만났는데 아버지께서는 폐한 말기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본인이 의사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잘 알고 계셨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남은 시간 동안에 가지고 계신 삶의 종수를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제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만에 빠져있고 제가 아버지를 등 안시하면서 제 삶을 막 열심히 하고 있던 그런 모습 때문에 아버지가 아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제 손을 잡고 어렵게 말씀하셨었어요 아버지 본인께서도 세계를 향해서 사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할아버지의 뜻이 워낙 크고 그 뜻이 좋기 때문에 꺾을 수가 없어 의사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에게도 위로를 해주신 거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결국은 아버지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새가 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어미 새가 새끼새를 밟으면 일어서 둥지에서 떨쳐야지 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은 제가 크게 날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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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잃고 나서 시간이 멈춘도 됐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따라 죽고 싶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큰 산이었고 매우 저에게 아주 가까운 친구 같은 분으로 자리하고 계셨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왔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열정을 갖고 있던 학교가 아니었고 제가 하고 있던 전공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세계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방황했던 저에게는 주변의 모든 세상의 잣대가 담백하게 정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패배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재주를 살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군대가 끝나자마자 서울에서 반대방향에 있는 뉴욕으로 가게 됐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엄청난 도전이었지만 성취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국에서 좋은 기회가 왔어요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가지고 한국에서 한번 공연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왔었고 그걸 맡아달라는 제가 왔었어요 33명의 단원을 뽑고 5명의 감독님과 함께 한국에 와서 준비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을 때 한국에서 뮤지컬 펀드 자체가 깨져버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에 온 거죠 그 중요한 시기에 시즌을 놓쳐버린 배우들과 감독들이 저를 고소하게 됐죠 제가 주체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반도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야반도주를 하려고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부끄러워졌었습니다 순간 돌아갔어요 정국법을 선택했습니다 단원을 만났어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노력을 했고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 두 분의 마음이 녹아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해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세주 너도 힘들었겠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감독님께서 고소를 취하하셨습니다 그러나 뮤지컬이 망가지고 나서 바로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다행히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살이 빠지고 시간이 남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동네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절에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인연인데요 그 당시에 세계 최대 IT 회사에서 개발 수석을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저에게 하루는 굉장히 가까운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정중하게 저보고 한 시간만 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서 동네를 걸어 다니는 그런 정말 실패한 사업가인데요 당연히 된다고 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최고의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고 내가 사업을 맡아주면 같이 이걸 키워볼 수 있겠다고 사업을 제안하더군요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흥분되는 시간이었죠 그 친구가 돌아가나서 그런데 2주 동안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찾아갔어요 2주 뒤에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제안을 해줘서 참 영광인데 나는 너처럼 미국에서 자라거나 아이비리그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대학교를 나와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을 거다 나는 적응자 아니라고 제가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손살을 치면서 웃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주변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성향이 메뚜기처럼 뛰어다닌다는 거죠 사업이 세상을 바꿀 정도 되려면 저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직하게 가야 되는데 우직한 사람으로는 세준이가 적격이야 말을 하면서 그 순간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돈, 집키를 주더군요 저에게 앞으로 우리 집에 출근을 해서 빈민가가 아니라 내 집에 와서 사업을 시작하고 이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18개월 동안 사업 모델을 만들게 되고 시제품을 같이 만들면서 계속 노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소문이 나서 세계 정상의 엔지니어 과학자들이 저희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저희들은 2년째 스트레이트로 연속해서 세계 최다 건강 분야에서는 세계 최다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 전문 기술 회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투자자라든지 같이 사업을 해야 될 파트너에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준우이드는 저를 방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저에게 있었던 힘든 시간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담담하게 해주셨고 담백했던 그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뭐고 나는 왜 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 그 본질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과정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이런 가치를 제가 알게 되면서 저를 다시 뒤돌아보게 됐는데요 이제 저는 막 낙의 짓을 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높게 멀리 나갈 수 있을까 저도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팀원들에게 항상 물어보면서 같이 그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본인이 디자인하신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지 혹은 재주를 다 발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스토리가 여러분께서 영감을 받으셔서 재주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신다면 그런데 날아갈 수 있는 공간은 앞으로도 무한하게 넓으니까 정세주 씨 앞으로 더 힘찬 날갯짓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감 의견단 버튼 준비되셨습니까 자 마음이 움직이신 분들 버튼 눌러주세요 정세주 씨의 멀리 나는 법을 배워라 오늘의 공감 온도 자 몇 돌까요 95도입니다 미얀마